치킨, 드럼스틱 왜냐면 먹을 살이 많아요 주스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과일을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드럼스틱이랑 치킨과일 저 라면 라면 1년 동안 못 먹는 거는 공문입니다 미트 물론 해시로 제가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고기 7회 먹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밥 없는 한국 음식은 안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먹어야죠 저는 그래도 졸리비를 갈 것 같아요 졸리비에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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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는 비교할 필요 없이 맥주입니다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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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변이니까 해산물이 정말 맛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먹는 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산물도 굽고 바베큐도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너무 많이 뵙고